한국에 넘어간다 아리 아리 어떤 가수 만나러 오셨어요? 기폐야 다시 한 번 더 크게 어떤 가수요? 기폐야 저도 이분을 만난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이분의 노래만 들으면서 왔어요 특히 나 바람길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호랑이, 그리고 미스터트롯2였죠 2에서 4위에 빛난 아기호랑이 김태현양이 준비하고 있고요 미스트로2에서 4위를 했던 아기호랑이 김태현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큰 환호와 박수로 태현양을 맞을 준비해야 되겠죠 사회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계신 분들 환호와 함성 안돼요 안돼요 이걸로는 태현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사회자를 기준으로 오른쪽 환호와 함성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김태현양의 팬클럽이죠 태현천하 맞나요? 네 태현천하분들 환호와 함성 네 그럼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아기호랑이 만나보겠습니다 김태현양에게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슈퍼주니아 나에게만 말해줄게 기존 잠깐 빌려줘 누구에게 말하지마